13일 토요일 설날 다음날 아침입니다. 어제 설날 떡국 맛있게 드셨습니까? 올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ristantha, 비유죠. Tristantha ortha, 비유의 의미, 멋덜럽이라고도 하죠. 18절, 비유처럼 했고 Tristantha 순 너, 시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으라. 19절, 더버, 저버가 나왔습니다. 뭔 말 할 때죠? 그때, 뭔 말 할? 그때. 껏어 일래 라하자고 버전 순처, 러소 부지다이나. 더버, 두스트 아웅처로 뛰어스고 Tristantha 제, 처리에코이요. 소, 코세로 러이잔츠. 배도 뒤로, 저리에코 비유자인, 뛰어시 더이요. 누군가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수어르가 라자죠 천국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근데 쏘 그것이 뭡니까? 접속사 쏘죠 라자꼬 버전입니다 라자꼬 버전 그 천국의 말씀을 부지다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되겠죠 천국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두스터 아웅처라 악이 오고 그리고 그것의 마음에 재처리했고 무엇이 뿌려졌던 그 마음에 그것 쏘 뭡니까? 쏘 또한 이거죠 뿌려진 것 뿌려진 것이 그것이 코세라 코스누는 뭐라고요? 헤이구하다 빼앗다 빼앗아 넣지 않죠 가버립니다 밭도 띠러 처리했고 비우자의 게이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비우가 씨앗이 그것이다 이것입니다 코스누 커스누도 있죠 커스누는 뭐예요? 떨어지다 붕괴하다 죽다 이런 뜻이에요 커살누는 떨어뜨리다 모욕하다 떨어뜨리니까 모욕하는 거잖아요 20절 말씀입니다 둥괴니 저밀마 처리했고 짜이 띠어싯데이호 저슬레 버천순레 빗띠거이 코시사 쩌떠이 띠어 스윗가를 거르더쳐 둥괴니 뭐라고요? 둥가가 있는 돌이 있는 땅에 뿌려진 것은 이것이다 그것이다 저슬레 이것도 관계 대명사죠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이 들은 즉시 빗띠거이 꾸시사 기쁨으로 쩌떠이는 뭐예요? 곧바로 즉시 띠어 스윗가를 거르더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들은 말씀을 스윗가 스윗가를 승인하다 받아들이다 용인하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띠어 스윗가 압노이 저라 너보의 고향에 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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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의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상ional 띠어 띠어 그紫한 땅 Kanye 압노 Holy 그prü так 그Ú 넘기가 안 되는 단어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오래가다, 지속하다, 견디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짧은 시간동안만 지속된다. 너 버쩐고 까르네 여기도 까르네 에꼴레 여기는 단어의 까르네가 나왔네요. 여기 문장에 에꼴레가 나왔고 동사할 때 이것은 명사의 말씀 때문에 거스터, 고난과 또는 끼, 올, 썼다옷, 핍박이 버리앙처, 버루루라고 했죠. 이렇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오자마자 삐띠거이 띠어, 뻗지, 헛처, 그것이 사라진다. 수거 같아요, 뻗지, 헛처는 사라지다, 꺼지다 그런 뜻인데 그냥 사라졌다, 뒤로 사라진다 그런 뜻 같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까라하루마 철이 에꼬자이 띠어 호 저슬레 버천 순처 더러 여스 선사르코 피크리 러 던 선포티코 철레 버천라이 바타 딘처 러 띠어 펄 너디네 온처 까라, 이게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다를 쓰는데요. 성경에는 이 다를 썼습니다. 까라하루마 철이 에꼬자이 가시들에 뿌려진 것은 이것이다, 그것이다 띠어 호 어떤 것이냐면 뒤에가 나옵니다. 저슬레 버전 순처 말씀을 듣지만 어떻게 해요? 여스 선사르코 피크리, 피크리 뭡니까? 근심, 걱정, 염려, 세상의 염려와 던 선포티코 철레 그 재물의 철이라고 하면 속임 뭐 이런 뜻인데요. 성경은 유혹이라고 썼더라고요. 던 선포티 유혹에 속임에 말씀을 바타 딘처, 바타는 뭐예요? 바타도 장애, 방해 이런 뜻이 되겠어요? 방해합니다. 말씀을 방해해요. 뭐가 방해한다고요? 세상의 근심, 걱정, 던 선포티의 철이 말씀을 방해합니다. 띠어 펄 너디네 온처 그리고도 되고 그래서도 되죠. 띠어 그것은 펄 열매를 주지 않는다. 주지 않을 것이다.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얻을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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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땅에 처리했고 뿌려진 것들은 이것인데, 그것인데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형식의 문장이 계속 나오네요. 말씀을 듣는 자, 듣는 것,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다, 이해하고 그것을 그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싸쩔이, 참으로 펄펄라우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은, 그는 철의 꽃, 비후밭더, 그 뿌려진 씨앗으로부터 서요구나, 사티구나, 디스구나, 퍼설, 벌라웅차. 퍼설은 뭡니까? 퍼설은 수확물, 농작물이 되겠고요. 펄, 마트레이, 서가 빠지면 과일,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확물을 많이 맺힌다, 이렇게 결실을 많이 맺힌다, 그렇게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가 다시 그들에게 다른 어루, 어루하고 어루구의 차이를 우리가 또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루구는 어나더고요. 어루는 아들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영어로는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드리스탄터, 수나우누, 웨요,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늘의, 하늘의 천국이죠. 라죠. 하늘의 땅, 나라. 하늘의 나라니까. 천국은 한 사람, 어떤 사람? 한 사람과 같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슬레, 그 사람은 자신의 캣마, 자신의 캣바리, 그런다고 그랬죠. 논,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것은 캣뜨예요. 그런 것에 어설비우처리오. 좋은 땅에, 좋은 밭에, 자신의 밭에 어설비우처리오.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벨라, 아까도 나왔죠. 때에, 잠들었을 때에, 우석고 서두르, 그의 서두르가 뭐예요? 서두르, 서두르가 뭐예요? 원수죠. 원수가 와서, 거우, 거우는 밀이죠. 밀에, 비쩌비쩌마, 사이사이에 사마우루처래러고요. 무엇을 했어요? 사마, 사마를 뿌리고 갔어요. 사마가 뭡니까? 그래서 사마는 노래에 나는 잡초, 신발 앞쪽에 기호되는 조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틀어졌네요. 이렇게 문장이 나눠져 버렸는데, 네, 이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거우, 거우, 보트. 거우는 뭡니까? 볼이죠. 주파, 이삭, 보리이삭이고요. 저우, 저우는 밀이네요. 밀. 먹거이, 너무나 잘 알죠. 옥수수, 라이, 라이꽃싹 우리가 많이 먹는데요. 라이, 뭔지 모르겠네요.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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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멀, 표고요. 쌀, 나라 이 정도 되겠습니다. 라이, 저희, 저희는 귀리입니다. 그 다음에 꼬도, 우리 산 높은 데에 벼가 자라지 않는 곳에서는 꼬도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영어로는 밀렛이고, 기장이라고 합니다. 기장. 하도 우리나라는 이런 거 심은 지가 오래돼가지고요. 저도 어렸을 때 봤는데 이게 좋은지, 수수인지, 기장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기장입니다. 26절 접어 보트, 니스케라, 띄었으면 다 날라게, 떠버 사마뻔니 데카뻐려우. 데카뻐루, 나타나다. 그런 뜻이죠. 보트, 조금 이 싹이, 싹이 나와서, 니스케라, 그것에 뭐가 생겼어요? 단아가 생겼어요. 생긴다. 락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라그누,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라그누 동사입니다. 단아, 곡식의 알맹이에요. 알맹이, 알맹이. 그 중에 이제, 뭐 이렇게, 새나 짐승이 먹으면, 먹이가 되겠죠. 그것이 알맹이가, 곡식의, 곡식의, 곡식의 그 알맹이가 생길 때, 생길 때, 그때 싸맛뻔니 데카뻐리자, 버려. 그 가라짓뻔니, 잡초뻔니, 잡초 또한 보여진다.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줄, 주인님, 선생님, 그런 뜻이죠. 당신이, 깨, 음은 대명사, 화치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밭에, 논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띠아, 띠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막, 가라지가, 잡초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28절 집에,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꾸노의 어떤, 원, 써뜨루, 원수가, 요소거래, 요소, 요소, 이렇게, 이렇게, 요소, 이렇게 했다. 종들이 그에게 말하길, 그분께 말하길, 그에게 말하길, 우리가 가서 그것을 버틀롱, 버틀롱, 모으는 거죠. 모으다, 수집하다.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노래 주인이 아이고 떨어, 어설버뉴요 그러나 잘 말했다 띠어서 너걸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사마 우클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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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 써메트 우켈르네 처우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사마를, 잡초를, 가라지를 우켈로 뽑다 뽑을 때에 거우 밀과 함께 뽑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가 번장이 조금 마지막 절입니다. 버설고 써메야쌈머 두보이라이 성성거이 번너데우 버설고 벨라마 끄토니 거르네허라이 번너르츠 보일레 사마 우켈레라, 우켈레라, 전라운어 라이 비타밧더, 따로 고자이 메로 두꺼디마 라카. 허설 뭐라고 그랬죠? 수학물이죠. 그래서 수학의 때까지 둘을, 모두를 함께 자라도록 두라. 그 수학의 때에 내가 껐더니 뭡니까? 경작하는 사람들, 아니 뭐죠? 추수하는 사람들. 껐더니, 자르는, 꺼트누, 까트누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온거야.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전라운어 라이, 어떻게 해? 전르누, 전라운어, 불태우다. 불태우기 위하여서, 비타밧더, 비타. 비타 뭐예요? 묶어서 두어라, 묶어라. 다발로 묶어라,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거우자에 어떻게 해요? 밀은 메로 두꺼띠마 라카. 나의 두꺼띠에 두어라. 두꺼띠 뭡니까? 저기 풀촉에 있는 가게 이름이 두꺼띠죠. 두꺼띠는 창고, 보물, 상자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